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교통공학 첫 시간입니다. 교통공학이 우리의 6과목 중에서 가장 수학적인, 공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가지 내용의 양을 보다 그러면 법규나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양이 적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이 적다는, 그렇지만 좀 폭이 깊다는 장단점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저랑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교통공학의 구성 및 교통조사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통공학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첫 번째 내용 나온 것이 도로 이용자의 특성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는 상식적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대충 읽지 않고 정확히 읽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운전자의 특성이죠. 그래서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운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1번하고 2번만 좀 읽어볼게요. 6번하고. 앞차의 거동을 따라하려 한다. 그렇죠? 앞차의 속력을 맞춰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차에 가감속 반응하며 운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차 감속을 한다. 즉 브레이크 밟으면 뒤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죠. 아, 브레이크를 밟고 있구나. 그럼 나도 밟아야지. 그렇죠? 2번. 익숙하지 않은 도로 구조를 보면 빠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처음 온 도로인데. 그렇죠? 6번 볼게요. 운전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각능력이 떨어지고 평균 반응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시각능력이 떨어지고 평균 반응시간. 즉 반응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인지, 지각을 하고 나서 그것을 행동하는 조치가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중요한 건 두 번째. 운전자의 인지 반응 과정입니다. 운전자의 인지 반응 과정. 운전자의 인지 반응 과정. 운전자는 어떻게 인지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행동까지 가겠느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각을 한다. 즉 앞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별합니다. 그게 뭐다? 그게 뭐다? 식별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피해야겠구나. 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구나. 그리고 이걸 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행동판단을 하게 됩니다. 행동판단. 그리고 뭘 해줘요? 최종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반응. 이게 인지 반응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네? 장애물이네? 피해야겠네? 브레이크 밟는다. 이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단계를 말해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의 앞자. 그래서 피. 그렇죠? 영어의 앞자. 자, 퍼셉션. 그래서 지각이라고 해서 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이죠. 아이. 네. 자, 그리고 행동판단. 이모션. 그렇죠? 이. 자, 그리고 반응. 자, 볼리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PIEV 과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PIEV 과정.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교재나 어떤 문제에서 보면 이 지각과 식별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인지라고 보통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인지, 그 다음에 판단, 그리고 반응이라는 거를 조작. 그렇죠? 브레이크 조작. 이런 식이죠. 조작.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놓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자, 핵심 문제를 보면 운전자의 인지 반응 과정. PIEV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뭐냐. 3번이죠. 지각, 식별, 행동판단, 행동 및 반응. 즉, 반응이라는 얘기다. 네. 볼리션. 자, 이 정도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력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력. 시력. 자, 시력이 여러분 좀 헷갈려요. 헷갈린데, 자, 저 잘 따라오면 아주 편한 게 시력이에요. 자, 법적 기준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관하여 자, 필요한 적성 기준이 있는데 자, 요것만 좀, 요건 이제 상식적인 수준, 법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1종 면허라는 게 있죠. 1종 면허. 요즘에 1종 면허 잘 안 따더라고. 그렇죠? 어차피 뭐 스타렉스나 이런 봉고차 이상 몰렘에 1종 면허 필요한데 네, 잘 안 따더라고요. 제2종 운전면허가 있고요. 제2종. 제가 딸때는 다 1종을 땄습니다. 1종을 땄어. 1종이 더 편하다 이거지. 면허 딸때. 왜냐하면 1종은 화물차, 1톤 화물차 갖고 시험을 하고 2종 같은 경우는 승용차 갖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승용차는 앞에 이제 쭉, 본넷이 앞으로 쭉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곡선주나 이런 게 좀 더 시야를 가린다. 좀 어렵다. 그래서 1종을 땄던 기억이 납니다. 1종이고, 자,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눈을 다 뜨고요. 두 눈을 따고 0.8 이상의 시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안경 쓰고 두 눈을 떠서 0.8이면 됩니다. 안경을 써도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각각. 각각은 0.5 이상. 0.5 이상. 이상. 이렇게 들어갔죠. 엔드예요. 엔드. 두 눈을 떴을 때 0.8이고 그 다음에 각각 0.5 이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